지방간 자신도 걸릴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대한 당뇨병학회 지방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명 중 4명이 지방간 상태로 나타났다 이 지방간이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해 과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지방간의 종류는 두 가지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 지방간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 상태가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지 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지방간이 의심되는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자 세 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의외로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세 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크다 배가 나왔다고 느낀다 근육이 빠졌다고 느낀다 습관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다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식사할 때는 주식부터 손을 댄다 밥을 두 그릇 이상 먹는 날이 주 5일 이상 된다 면유를 주 3회 이상 먹는다 거의 매일 과일을 먹는다 맛이 강한 것을 좋아한다 식사를 10분 이내로 끝낼 때가 자주 있다 매일 술을 마신다 하루 알코올량 남성 40g 이상 여성 20g 이상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담배를 피운다 수축기 혈압이 130mmHg 이상이다 지방간을 고치면 저절로 살 빠지는 체질이 된다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저하돼 알코올을 분해하고 당을 대사하는 기능이 악화된다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저하돼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간의 중성 지방 비율이 20%를 넘어도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다 이것이 지방간의 특징 중 하나이자 무서운 부분인데 원래 간에는 통증 등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이어트를 하다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간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살을 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고 더 악화되면 간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간을 빨리 발견해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이를 잘 닦아야 살을 뺄 수 있다 입안이 청결하지 못하면 살을 뺄 수 없다 음식은 소화관을 통해 소화, 흡수, 배설된다 첫 번째 단계가 몸의 입구인 입이다 보니 외부의 이물질에 침식되기 쉬운 부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건강할 수 있다 입안에는 몇백 종의 세균이 몇천억 마리 살고 있는데 장내와 마찬가지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입안의 유해균이 음식, 타액과 함께 장까지 내려가 장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균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변비에 걸리기 쉽고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대사가 나빠지면 지방도 연소되지 않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 치주병은 지방감 및 당뇨병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지방감과 당뇨병은 악순환 관계에 있고 여기에 치주병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치주병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당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혈당치가 상승한다 혈당치가 오르면 지방간도 악화되고 당뇨병에 걸리면 잇몸의 모세혈관이 약해져 치주병도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간이나 당뇨병이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치주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혀도 꼭 닦아야 한다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한다고 했는데 가장 번식하기 좋은 곳이 바로 혀 위이다 그 이유는 뭘까 혀의 표면은 오돌토돌한 돌기 구조로 돼 있어 돌기 사이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운데다 표면적까지 넓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된다 음식물 찌꺼기에 타액의 성분 미생물까지 더해져 혀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혀 표면이 하얀 이끼 같은 것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태이다 설태는 혀에서 증식한 세균 등이 쌓여서 생긴다 설태는 세균 덩어리이다 보니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혀를 잘 닦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혀 닦기를 추천하는 것이다 혀를 닦을 때의 포인트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질이 부드럽고 혀의 표면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설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혀 클리너는 브러쉬 타입과 스크래퍼 타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사용하기 편한 것을 고르면 된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혀를 위에서 아래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데 혀의 중앙은 10회, 좌우 각각 10회씩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다 치주병 예방뿐 아니라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하루 한 번 입고 혀를 닦아보자 입안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입안 환경이 좋지 못하면 지방간이나 당뇨병뿐 아니라 거의 모든 병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치주병균이나 충치균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진입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뇌를 포함한 우리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주병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치매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뿐 아니라 노인들이 걸리기 쉬운 오염성 폐렴, 타액이나 음식물 등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 발생하는 폐렴, 여성들의 자국내막증이나 주산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백경화도 그 가운데 하나로 혈관으로 진입한 치주병균이나 충치균이 염증을 일으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것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독백경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치주병균으로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있고 충치균으로는 뮤탄수균이 있는데 두 가지 균 모두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피지균과 같은 입속 유해균은 타액과 함께 삼켜도 위산 때문에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잇몸뿐 아니라 소화관을 통해 침입하는 누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지균을 많이 삼키면 일부는 살아남아 장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해균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10가지 습관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든다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식사의 4가지 포인트 당질의 양을 확인한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식사를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신경 써야 한다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매일 같은 종류의 단백질만 섭취하지 않는다 장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료를 고른다 지질의 균형을 생각한다 우선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식사를 할 때는 식재료에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때 단맛이 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당질의 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흰쌀은 약간의 단맛만 나는데 밥공기 한 그릇 150g에 포함된 당질의 양은 55g이다 이는 각설탕 이하 14개 분에 해당한다 각설탕에는 포도당에 더해 과당이라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만 흰쌀의 당질량이 많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식품당질 등으로 검색하면 그 합류량을 쉽게 알 수 있다 또는 식품건면에 적힌 영양성분표를 보면 포함된 영양소와 그 양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보면 된다 그것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대략적인 당질의 양에 해당한다 다만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양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이섬유는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표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있는 코코넛 버터는 두 가지를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데 100g당 식이섬유가 14.7g 당질이 2.9g 들어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이 둘을 합쳐서 탄수화물 17.6g으로 표시할 때가 많다 탄수화물 전체의 양이 많더라도 식이섬유가 많고 당질이 적으면 매우 이상적인 식품이므로 양쪽의 비율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당질이 많다는 점에서 과일은 맹점이 있는 식품이다 과일은 매우 달고 맛있다 사과 한 개에도 약 30g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다면 제철과일을 조금 먹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아무래도 단맛이 당긴다면 앞서 소개한 코코넛 버터를 한 숟가락 정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단맛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에 기름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초콜릿의 경우도 당질이 적은 초콜릿이 좋다 쓴맛이 강한 초콜릿을 한 조각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면 좋다 같은 종류의 단백질은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제품은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단백이다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 실천했다고 해도 그날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었다면 결국 유단백을 섭취한 셈이다 그래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단백을 절대 먹지 않는 날을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 꼭 정해두면 좋다 대두로 만든 제품도 마찬가지다 두부를 먹지 않는 날에 나토를 먹으면 의미가 없다 두유 음료도 대두 제품이다 식품이 달라도 같은 단백질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대두는 매일 먹어도 의외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특수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확실히 증상이 나온다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식품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달걀이다 달걀을 포함한 제품은 매우 많음으로 엄격하게 섭취를 피하기는 어려워도 달걀 요리를 매일 먹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원인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함으로 3일 이상 같은 고기를 먹을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여성 중에서 빈혈 경향이 있는 사람은 철의 함유량이 높은 붉은 살코기를 먹으면 좋다 생선도 참치, 정갱이, 고등어 등 종류가 많으므로 그렇게까지 중복 섭취를 두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조미료도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음식에든 마요네즈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마요네즈는 의외로 알레르기에 영향이 적다 마요네즈에는 달걀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분은 지질이므로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일은 적다 특히 예전부터 출시되어 사용된 기본적인 마요네즈에는 당질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권장할 만한 조미료다 반대로 최근에 출시된 저지방이나 저콜레스테롤 마요네즈의 경우 달걀을 사용하는 대신 당질로 진한 맛을 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잎채소와 견과류로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내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고 에너지를 만들어 활동한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변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의식해야 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은 식재료에 열을 가하는 것이다 열을 가하면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열하면 채소에 포함된 효소가 파괴되므로 식이섬유와 효소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생각하여 조립법을 조성하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란 잎채소를 말한다 감자, 당근, 우엉, 양파 등의 뿌리 채소류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책에서 섭취를 권하는 채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잎채소라면 배추를 먹든 양배추를 먹든 그 종류는 무엇여도 특별히 상관없다 당질을 먹지 않았을 때 배가 든든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식후 마지막에 단호박이나 찐 고구마 등을 먹으면 된다 거기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을 얹어도 좋다 식이섬유는 견과류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처럼 위피로 둘러싸인 견과류는 식이섬유량이 많다 또 지방도 풍부하다 호두는 100g당 약 4g 아몬드는 약 9g의 당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혈당치 상승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자유신경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땅콩도 100g당 약 4g의 당질을 갖고 있다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땅콩을 껍질채로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먹는다 지질에 대해서는 오메가3 계열이나 오메가6 계열의 기름 섭취에 주의한다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 마가리는 절대 피해야 한다 최근에는 페스프레드, 지방합류량이 낮은 마가린, 상품도 자주 보이는데 이는 유지가 80% 이상이면 마가린, 80% 이하면 페스프레드라고 분류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역시 피해야 한다 케이크, 쿠키 등의 서양과자에 사용되는 슈트닝도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 지질의 대표적인 예의다 최근에는 영양성분표에 슈트닝이라고 별도로 기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대신 식물성 유지로 표기할 때가 있다 산화한 기름도 좋지 않으므로 미리 튀겨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매일 제대로 기름을 바꾸는 반찬가게라면 그곳에서 갓 튀겨낸 음식을 사먹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가정에서도 튀긴 음식을 만들 때는 되도록 새로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이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을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들기름, 아마유 등은 드레싱 등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